이거 먹을까요? 자, 천천히 제가 지금 이거 먹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누나 딸기 좋아하네 레드벨어 거짓는 뭐 하냐고 헤헤헤헥 은하 이거 맛없어? 잘라줄까? 얘 입에.. 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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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택해 은하는 사료가 최고야 그치? 은하는? 은하는? 회수 Covid 는? 실패 는? 넌? 옳지 잘했죠 아이고 잘했죠 안녕! 옳지! 카메라 떨리는게 눈 뜯어보인다 너 머리지방 어떤지는 알아?